자 이제부터는 5장의 절연형 DC-DC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형 DC-DC 컨버터는 4장에서 비절연형 DC-DC 컨버터에 비해서 중간에 변압기가 하나씩 들어가서 절연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5장에서 전체적으로 계열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플라이백 컨버터, 포워드 컨버터, 투시필 컨버터, 하프 브리지 컨버터, 풀브리지 컨버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5장의 학습 목표로는 절연형 DC-DC 컨버터의 종류를 알아보고요. 그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절연형 DC-DC 컨버터의 동작 원리를 살펴볼 것이고요. 이들의 제어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계열을 먼저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을 미리 제목을 해서 보았듯이 플라이백 컨버터 순서도 이대로 플라이백 컨버터, 포워드 컨버터, 푸시풀, 하프 브리지 컨버터, 풀브리지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인 회로가 이렇게 플라이백 컨버터의 형태이고요. 또 이것이 포워드 컨버터, 그리고 푸시풀, 하프 브리지, 풀브리지 컨버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보다시피 이제 하프 브리지에 대해서 훌브리지는 이것이 이제 하프 브리지는 훌브리지의 절반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용량을 보면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150와트 이하 그리고 얘는 이제 500와트 정도 얘가 1킬로와트 500와트에서 수킬로와트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큰 수킬로와트 이상에서 점점 점점 보다시피 용량이 커가는 용도로 쓰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낮은 출력, 중소용량, 중, 대용량, 대용량의 이와 같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플라이백 컨버터가 가장 간단하고요. 또 가장 경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리플 전류가 매우 크다는 것, 효율이 낮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이제 포워드 같으면은 중소용량이 되면서 이 리플 전류가 여기에 비해서는 플라이백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작다는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스위치 전압이 대충 이와 같이 해서 2.5에서 3배의 V인 정도라는 거고요. 대략 이와 같은 스위칭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이 이제 변압기가 들어간 절연형 DC-DC 컨버터이니까 우선은 이 변압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는 이상적인 변압기를 그리면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이와 같이 V1, V2의 이제 각각의 전압이 이제 턴스에 비례해서 나오게 될 텐데 이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점을 위에다가 같이 찍는 경우와 위아래 찍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의 역할은 점을 어떻게 찍어주느냐 하면 이 점을 가지고 전압의 극성과 전류의 방향을 이제 표시하는데 점이 있는 위치의 전압의 극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압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플러스일 때 자, 교류니까 극성은 계속 바뀔 텐데 이 점의 이 위치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2차 측에서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여기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만일 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같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즉, 전압의 극성과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일단 전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이 점이 있는 위치에서 혹은 같이 없는 위치에서 각각의 전압은 같은 극성을 갖는 것입니다. 전류의 경우는 만일에 이쪽에서 점의 위치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2차 측에서는 점의 위치에서 전류가 나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만일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1차 측이 점에서 나가는 경우라면 2차 측은 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기서 들어온다면 2차 측은 여기서 나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나가는 것이라면 2차 측은 여기서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변압기의 전류의 방향과 또 전압의 극성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은 이상적인 변압기에서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만일 이상적인 변압기가 되면은 이와 같이 지금 보다시피 이 자화인덕터 LM과 누설인덕터에서 LL1, LL2가 있게 되는데 실제적인 변압기에서는 이제 자화인덕터에서 LL1, LL2를 그려주게 되는데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이제 LL1이 거의 무한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이제 생략을 하면은 여기에 LL1이 그려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L1이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LL1을 결국 없애주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LL1이 있게 되죠. LL1이 있다, 없다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이 변압기에 그 자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차 측에 자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도 즉 여기에 지금 보다시피 LL1을 그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전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류가 없어도 거의 0에 가까워도 이 자석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LL1이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1차 측이 이렇게 감겨있고요. 2차 측이 감겨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자석을 만들기 위한 전류는 거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자화 전류가 흘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화 전류가 거의 없어도 이렇게 자석이 생겨서 1, 2차 측에 세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자석 중에 2차 측에 세교하지 않고 이렇게 누설이 되는 게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2차 측에서 만들어진 자석 중에서도 1차 측에 세교하지 않고 2차에만 세교하는 게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설 자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설 인덕턴스로 각각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화 인덕턴스와 누설 인덕턴스를 해주게 되고요.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자화 인덕턴스는 이제 무한대가 된다는 의미고요. 누설 인덕턴스는 또 반대로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변압기와 실제적인 변압기를 보면 이렇게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자화 인덕턴스도 그려주지 않고 이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려주지 않은 것이고요. 또 누설 인덕턴스 LN1과 LL2를 그려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0이기 때문에 그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즉 직렬로 갈 때 0이기 때문에 그려주지 않았고요. 얘는 병렬인데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려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상적인 변압기를 실제 기본적인 실제 변압기로 하게 되면 이 이상적인 변압기에다가 방금 자화 1차 누설 2차 누설을 통해서 그려주면 이것이 실제적인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단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V1과 V2의 관계는 1차측의 턴수비 N1과 N2에 비리하게 되죠. 반대로 전류는 이것에 반비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I1과 I2의 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턴수와 권선수와 전압, 1차측, 2차측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죠. 여기서 살펴보면 그래서 V1 곱하기 I1과 V2 곱하기 I2 즉 V1, I1이 V2, I2 이것은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1차측 용량이나 2차측 용량이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1차측 용량과 2차측 용량이 같고요. 전압은 턴수에 비례하고 전류는 턴수에 반비례하고요. 또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자화인덕턴수는 무한대고 리키지형 턴수는 0다. 실질적으로 저것이 자화인덕턴수가 무한대가 아니고 누설인덕턴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거보다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변압기 이 부분에다가 나머지를 넣어서 변압기를 우리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플라이백 컨버터의 동작회로와 등가회로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그전에 이 플라이백 컨버터는 우리가 4장의 비절연형 DC-DC 컨버터에서 승강압형 컨버터와 동작원리가 유사합니다. 단지 거기에 변압기가 삽입되어서 우리가 앞에서 DC-DC 비절연형에서의 인덕터 대신에 변압기에 자화인덕턴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전에 했던 승강압형을 잠깐 그려보면 승강압형 컨버터에서 이와 같이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에 어떤 IGBT든 책에서처럼 MOSFET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수자로서 이렇게 L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부하가 연결되는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출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커페스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비절연형의 승강압형 DC-DC 컨버터입니다.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복습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ON이 되면은 승강압형에서는 사실 여기 입력전압이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때 출력전압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ON을 하면 보다시피 플러스 전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다이오드는 보다시피 역방향이 돼서 스위치를 ON 했을 때는 다이오드는 턴오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전류는 이와 같이 인덕터를 통해서 흐르면서 인덕터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만일에 스위치를 OFF를 하면 이제 그림에서 스위치를 OFF를 하면 이 앞부분이 도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면서 이와 같이 이제 부하트인데 여기 스위치를 끊었으니까 여기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동안에 인덕터의 전류는 증가를 하면서 극성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OFF를 했을 때는 전류가 감소를 하면서 인덕터의 극성, 전압 극성은 이와 같이 아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서 전류 방향은 여기서도 위에서 아래로 흘렀고 여기서도 아래로 흘러면서 결국은 이와 같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되면서 이 커페스터를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도록 이와 같이 충전을 해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승가학평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이 플러스인 이런 회로가 되면서 이 스위치의 ON-OFF 시간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결정이 되었었죠. 지금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다시피 인덕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그 비절연형 DC-DC 컨버터에서는 출력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L의 에너지가 저장되었다, 방출했다 하는 것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백 컨버터의 경우는 보다시피 인덕터 대신에 변압기에 자화인덕턴스가 에너지 저장을 하는 앞에서 승가학평 컨버터에서 에너지 저장을 하는 L의 역할을 변압기에 자화인덕턴스가 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결국은 거의 유사한데요. 일단 스위치를 켜주면 앞에서 그때 인덕터를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되듯이 이때 Lm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면서 Lm의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럼 이때 변압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면 변압기의 전류가 앞에서 우리가 승가학평을 할 때도 지금 스위치를 여기가 이제 이번에 그냥 간단히 스위치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L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다이오드로는 전류가 흘렀느냐 하면 여기 컵패스트가 됐고요. 이때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는 끊어졌었죠. 그리고 부하가 남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우 여기서도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려고 한다면 지금 플러스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앞에서 점의 위치로 얘기를 했으니까 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하기에는 2차측에서는 점에서 나가야 되죠. 그럼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느냐 하면 보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다이오드의 역방향의 전류가 흐를 수 없으니까 이쪽은 끊어져 있게 되죠.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승강을 표현했었던 이쪽은 저항과 컵패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다시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부하와 병렬 연결되어 있어서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하고요. 입력은 지금 이와 같이 L을 통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L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됐고요. 그래서 출력전압 V0에 대한 이 등가에러를 살펴보면 출력전압 V0는 그냥 부하에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죠. 온일 때입니다. 자, 오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Lm의 전류가 흐를 곳이 스위치로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Lm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아까 극성이 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스위치로 못 흐르니까 어디로 흐르게 되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변압기로 이제 일단 흐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2차측에서도 과연 흐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만약 흐를 수 없다면 1차측에도 흐를 수 없는 것이고요. 2차측에서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1차측도 흐를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스위치가 오프가 됐으니까 이 전류는 여전히 Lm의 전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요. 그때 이제 극성은 앞에서 이것이 부하류 작용할 땐 플러스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 했는데 지금은 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아래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자화인덕턴스에 의한 전류가 변압기에 점으로 나가는 전류가 되었죠. 그 얘기는 2차측에서는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되면 되는데 다이오드와 방향이 일치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물론 부하도 같이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제 Lm에 의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점으로 나가고요. 여기서는 점으로 들어오고요. 다이오드가 도통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턴수를 N대 지금 여기서는 턴수비를 지금 1대 N이라고 여기서는 가정을 했네요. 1대 N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V0에 대해서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전압이 V0라면은 이 1차측의 전압은 지금 N분의 1 V0가 됩니다. 그래서 N분의 V0가 되고요. 2차측은 V0가 되는데 지금 일단 앞에서와 같이 생각을 해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은 등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이제 V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2차측 인덕터에도 지금 V0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즉 이와 같이 돼서 폐회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측에 대한 등가회로는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앞에 이 경우는 그냥 V0만 달려있는 이 경우죠. 여기다가 물론 부하가 앞에서 여기서는 이제 R이 달려있고요. 여기에 지금 또 R이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때 스위치의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따져보면은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VI와 N분의 V0가 합쳐서 스위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VI 더하기 N분의 V0가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이백 컨버터의 동작회로 등가회로 해서 이제 볼트세컨드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그 전압 이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이득을 계산하려면 앞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제 인덕터 지금 이 플라이백 컨버터에서의 인덕터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켜졌을 때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VI가 되고요. 또 스위치가 꺼졌을 때 OFF일 때의 전압은 출력 전압이 나타나서 N분의 V0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T온인 동안이고 이것이 T오프인 동안이죠. 그래서 이때 볼트세컨드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T온시간만큼 VI가 인가가 되고요. 이때 인덕터 전류는 이와 같이 증가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덕터의 전류가 되겠고 그 사이에 이제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오프시간동안에는 마이너스 N분의 V0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V0가 돼서 이것의 합이 0이니까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T온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전체 시간 T에서 DT만큼을 온이 되는 시간으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T에서 DT를 빼니까 1-D의 T가 꺼져 있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T오프시간을 1-D의 T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VI 여기는 N분의 V0를 하면 전화비득 GV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GV는 VI분의 V0니까 이것을 1로 나눠주고 나머지를 좌변으로 옮겨주면 그래서 DT를 N분의 1-DT로 나눠주니까 DT 나누기 1-D의 T에 N이 되죠. 그래서 T는 서로 지어지고 나니까 N배의 D 나누기 1-D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턴수비 N이 곱해져 있는 상태이고 기본적으로는 1-D분의 D 승강압형 DC-DC 컨버터의 전화비득과 같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플라이백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변압기가 들어간 것만 다르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배웠던 승강압형 DC-DC 비절연형 컨버터하고 전압 이득이 같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CCM 즉, Continuous Conduction Mode에서의 플라이백 컨버터에 대한 동작회로와 등가회로 그리고 전압 이득 등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예제인데 예제 5-2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2를 보면 입력 전압이 100V인 플라이백 컨버터에 스위치 턴온 시간이 0.4ms 즉, 온 시간이 T-ON이 0.4ms고요. 턴오프 시간이 T-OFF 시간이 0.6ms입니다. 일단은 변압기의 1,2차 턴수비 즉, 턴수비 N1 대 N2가 1 대 2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즉, 1 대 N이 1 대 2, N이 2인 경우죠. 그리고 일단 전류는 연속인, 연속인 모드고요. 이때 출력 전압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GV V I 분의 V 제로는 1-D 분의 N D가 됐죠. 턴수비까지 계산을 해서 그러면 지금 D가 얼마냐 하면 D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T-ON 더하기 T-OFF 분의 T-ON입니다. 그러니까 0.4 더하기 0.6분의 0.4니까 이것은 0.4가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N은 지금 보다시피 2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0.4 그리고 1-0.4니까 0.4니까 이 값은 0.6분의 0.8 0.6분의 0.8입니다. 그런데 입력 전압이 100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전압 V 제로는 3분의 4에 곱하기 100V 그래서 약 133.3V가 출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해서 지금 우리가 플라이백 컨버터의 입출력 전압 V와 또 거기에 따라서 예제 5-1에서 컨버터의 출력 전압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 플라이백 컨버터의 DCM에서의 동작원리 및 전압 이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인덕터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지금은 이제 불연속인 경우니까 이 DT 동안에는 VI가 걸려서 인덕터 전류가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이면은 T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불연속이라 언제까지냐면 이제 우리가 DAT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언젠지는 그 회로 정수나 입출력 전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때는 마이너스로 M분의 V0가 걸리는 것은 똑같은데 단 시간이 이제 DAT로 되었고요. 이 사이에는 절과 줄어서 0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볼트 세컨드 역시 평형 조건을 써야 될 텐데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VI의 이게 스위치 ON인 시간이 DT가 되고요. 또 스위치 OFF인 시간은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M분의 V0고 이때 걸리는 시간은 DAT-DT이다. 그래서 DA-D의 T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VI분의 V0 이 불연속에서 VI분의 V0를 계산하면은 T는 다 같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남는 것은 이제 이쪽에는 ND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DA-D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연속에서의 플라이백 컨버터에서 입출력 전압비 전압이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듯이 VI-DT와 M분의 V0의 DA-DT가 되고요. 이 전압이득 DCM에서 전류 불연속일 때의 전압이득 GV는 VI분의 V0인데 이와 같이 계산이 되어서요. 이런 계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회로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DT와 DAT-DT가 어떤 시간이 되느냐 하면은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보면은 DT는 스위치를 켜주어서 스위치로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곧 DT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다이오드는 OFF가 되어있었죠. DA-T DAT-DT 시간은 이때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이오드로 전류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DCM에서의 전압이득을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느냐 하면 DAT-DT 라는 것은 이렇게 스위치로 흐르는 시간이 이게 DT이고요. 나머지 시간 스위치가 OFF 됐을 때는 보다시피 전류가 다이오드를 흐르는 시간이죠. 보다시피 여기서는 다이오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반대로 스위치가 이렇게 끊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면 DAT-DT 시간 동안은 이와 같이 다이오드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DT는 스위치를 통해서 흐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DAT-DT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V는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여기 물론 턴스비 N이 곱해져 있었죠. 이때는 스위치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고요. 이 나머지 시간은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DCM에서의 전압이득 혹은 전압전달비가 되겠고요. 앞에서 CCM에서 연속일 때는 M의 1-D 2분의 D 혹은 시간으로 보면 1-DT 분의 DT로 DCM과 CCM에서의 전압이득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